강제 실격입니다. 강제 실격입니다. 강제 실격입니다. 잘하셨네. 아깝다. 숫자도 너무 잘하셨네. 바로 들어야 되는데... 안 돼. 몰렸어, 몰렸어. 어떻게 아쉬운 데서 들어주셨다. 그래도 T자 통과한 게 어디야? 막을 막을. 어려워. 그래도 T자를 넣어본 게 대단하다. 왜 그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떨어지면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앞뒤는. 맞아요. 불합격! 아... 시발, 나 또. 진짜 잘했어! 강제 실격 됐다고! 그런데 T자를 통과한 게 대박이야. 그런데 강제 실격을...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고 덜컹했다고. 어려운 기술이잖아. 올라가는지도 몰랐어. 어려운 기술이었어. 이렇게 올라가서 오래 이렇게 쫙. 다시 한번 달았을까? T자를 어떻게 통과했어? 했어. 그러니까. 배운 대로. 다음에는... 코너링. 코너링을 학습해야겠다. 코너링. 근데 나 주차했어. 그러니까. 솜 한 번도 안 밟았다. 거기까지 만점이야? 아니, 나 좌회전 깜빡이 안 켰어. 처음에. 그건 뭐... 진짜 잘했어. 축하 파티 하러 가자. 한 잔 하러 가겠네, 또. 그럼 축하할 건데. 너무 잘했잖아, 이건 말도 안 되지. 3일 뒤에 또 따로 오겠습니다.